1.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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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때문에 2.때문에 주문하시겠어요? 뒤로 돌아 1.때문에 2.때문에 3.때문에 이제 2.때문에 3.때문에 2.때문에 2.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씩 마세요. 나 2.때문에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열린다 열린 열린! 열린! 열린!!!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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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티스 여기 비티스 비티스! 비티스 비티스! 비티스 비티스 vão 다음에 비티스! 와 대박! 진짜! 와 비티스? 와 진짜로? 비티스 맞어? 와 진짜! 맞어 비티스. 와 진짜로 비티스가 여기 진압을 얼마나 좋아. 그니까 진단так. 진압하셨어요. 비티스 여기 아무렇지 않아요. 한번 더 못 봤어. 이제 한 번 더 못 봤어요. 아 밤데. 1번 손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 나왔습니다. 네. 네, 주세요. 2번 손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번 손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번 손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 나왔습니다. 5번 손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 나왔습니다. 초성 게임 시작! ㅈㄹ ㅈㄹ 자라 자리 주름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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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여보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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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가위바위보 1등 하신 분 제가 커피 한 잔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저는 주먹 내겠습니다. 그럼 저도 주먹 내겠습니다. 저 남자답게 주먹 내겠습니다. 그럼 다들 주먹을 거 있다.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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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보! 우리 너무 세 병도 하지 아 이제 저희 아사modus 철 히히히! 히히! 쥐쥐쥐쥐쥐쥐쥐쥐빱 쥐쥐쥐쥐빡 외국 Camp 한글자 음악 저희 미친사람alsa beings 지금 뭐 하는 거 같아? 유튜버들인데요 유튜버들인데요 야 너 우리 입으로 말하기가 너무 태극해 이거 친구분이 여기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친구분 그 분이 기다리는 거 맞죠? 애외를 묶여달라고 저희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꾸며서 전혀 당황 안 하셨네요 친구하고 친구분이 약간 뚫게 있다고 아마 앞에서 이상하셨다면 재미있을 거라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몰카 한번 해봤는데 혹시 이거 올려주세요 서비스 하나 받아가지고 좀 이따 가볍게 이겼으니까 야스처럼 아까 보잘기 내시라고 저희 다 주먹을 냈는데 혼자 보잘기를 딱 내시라고 그러니까요 공짜란 아 공짜란 아 공짜란 공짜란 소주 두 명인데 공짜란 친구랑 술 맛있게 드시고 네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도씨랑 뜬금포어라는 기노리를 많이 좀 줘서 컵팔이 컵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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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다 컵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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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팔